수요 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려라 말씀을 주셨죠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세워지는 축복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간에 주신 각자의 언약이 있으시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이 확인되고 또 삶에서 일주일간 계속해서 누려지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언약이 매일의 서미타임을 통해서 깊이 누려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절대 망대입니다 당신이 절대 망대입니다 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서미타임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루 5분 서미타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되어지 반드시 되어지 세계보금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서미타임 하나님의 삶을 태어낸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를 하나 되어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서미타임 하나님의 삶을 태어낸 그 여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증인되어 나가는 서미타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반드시 되어진 반드시 되어진 세계보금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내 나를 도직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서미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이 말은 우리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서미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다시 한번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서미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지닌게 여정 속에서 지닌게 여정 속에서 주님의 절대 언약 주님 약속하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 찬성하기라 소리 높여 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 할 때에 용감하게 용감하게 힘써 사과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위의 굳게 서리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 하나 내로 행하라 주님 꿈에 항상 해치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약속 믿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 하나 내로 행하라 주님 꿈에 항상 해치어들며 약속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절 내가 들으니 주의 음절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은 믿는 맘으로 죽게 가보니 나를 용적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가 너가 가히 가오니 굳세 중에 흘린 검에 피로서 나를 정대하소서 주여 넓으신 눈에 베푸서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부분들 주의 주의 뜻같이 내게 내게 내가 매일 십자가가 내가 매일 십자가가 내가 매일 너가 가히 나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에 들어서 나를 정대하소서 주의 주의 보처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는다 주의 얼굴은 항상 되오니 더 진비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가 될 너가 가히 하오니 굳세 주의 불린 몸에 피로서 나를 정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저 없이며 주가 주시는 잔뜩 기쁨 너 행하리 수 내가 매일 십자가가 내가 매일 십자가가 너가 나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너가 빛고서 우리 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쁘을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진비합니다 내가 내릴 십자가가 너가 가히 하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대하소서 우리 우리 구주의 맑은 사랑은 증명할 자로 쓰이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내가 나를 내가 내 십자가 내가 내 십자가 너가 나이 하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해 하소서 할렐루야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등하신 나의 하나님 전등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보자의 길과 큰 열기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을 대정하는 모든 것과 높아진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의감에 겪고 진압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등의 사랑 우는 무기는 전등하신 전등하신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가 간섭 이 상 encouraging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은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오금 앞에 복종을 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전등하신 나의 하나님 전등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고장의 깊은 격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높아진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의감에 견도하소서 지난해 승리를 선고하소서 우리 희금에 싸우는 우리 전등하신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소서 그 가능성 그 능한 손이 모든 것을 그 가능성 그 능력을 하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다 내 안에 작은 망가 그 어떤 문제 속에도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창조의 빛이 주시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영광의 빛이 주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걸어라 우대를 살리는 빛 우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걸어라 시대를 살리는 빛 이 해를 살리는 빛 이 해를 살리는 빛 빛을 걸어라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걸어라 우대를 살리는 빛 우대를 채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걸어라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 빛을 걸어라 아멘 우리가 지혜별로 걷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서미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복자로 절대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예배가 되기야 하옵소서 말씀드리고 사시는 목사님께 성령오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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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